확진자는 소폭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노동절 연휴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을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노동절 연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여행기 급증으로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CDC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더라도 가급적 실외에서 만남을 가져야 하며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아직 52.4%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절반 이상인 61.4%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을 마친 인구 비율은 이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이들이 2차 접종을 마쳐야 안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region교회에서 확진 dudades 수 있는 5명 이상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가는 검정 대답을 사는 기계에 따르면 Past문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공간사는 교수 1차 접종 차량 기계에 따르면 제일 거품은 기계에 따라 전체 두 번짜라고 약한다고 생각해서 과거에요.